만점을 이끌다 강유혁, 강클리업식 강민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물리를 가르치는 강민웅입니다. 완전 물리학원 강의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네요. 저와 구면인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면이든 신면이든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고2 내신 꼭 1등급 쟁취하도록 합시다. 자 완전 오리엔테이션인데요.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 2022년에 이제 수업을 듣는 고2 학생들이 대부분이겠죠. 2022년에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기는 2021년입니다. 말이에요. 말인데 완자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2022년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책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완자라는 책은 뭐 다 아시죠? 자율학습서, 완벽한 자율학습서 줄여서 완자라고 하는데 시중에 내신 대비 교재로는 탑이죠. 탑 1입니다. 그래서 완자 책과 제가 같이 계약을 맺고 강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강의는 이미 촬영이 2021년도에 제가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쭉 열심히 촬영을 해서 완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좋은 책이죠. 좋은 책입니다. 수능 문제들도 물론 들어있는데 기본적인 방향성은 학교 시험을 대비하는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고2 때 물리학 1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은 수능을 본다면 2023년에 수능을 보게 되겠죠. 2023년이면 2024학년도라고 해요. 2024학년도. 그래서 2023년 말에 보는 건데 2024년에 대학에 들어간다. 그래서 학년도로 따지면 2024 수능을 보게 되는 학생들입니다. 그렇죠? 꼭 성공할 거예요. 자 이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는 내신을 위한 강의잖아. 고1도 물론 듣는 사람들이 있겠죠. 선행으로 듣는 사람도 있을 텐데 괜찮아요. 좋은 책이에요. 선행으로도. 2022년에 이제 고2를 맞이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내신을 잘 봐야 돼요. 내신 점수를 잘 확득을 해야 돼요. 학생부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죠. 학생부 성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이 학생부 성적을 위주로 대학에 가는 걸 일반적으로 수시라고 하고 그리고 수능 위주로 가는 걸 정시라고 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 얘기를 조금만 하고 가려고 해요. 조금만. 그래서 2024학년도에 대한 것들은 아직 안 나왔지만 이제 2023학년도. 2022년이죠. 그러니까 2022년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수시나 정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제가 입시 전문가는 아니지만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발빠르게 알고 있으니까요. 알게 되니까 자, 2023학년도에 3학년도 주요 대학 수시랑 정시 비율인데 업데이트 된 거예요. 지금 새로. 여러분, 2024학년도에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변동이 조금씩 조금씩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정시 비율이 조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2024는 높아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8개 대학에 대해서 조사를 한 번 한 건데요. 2023학년도에. 서울대, 연대, 고대 다 있습니다. 대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수시가 한 55에서 60 정도 되고 정시가 한 40에서 45.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 한 40대 초반 정도 잡히는 것 같아. 그럼 너희들이 내신 공부를 하는 거는 수시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학생부 성적을 잘 받기 위함인 거죠. 그렇죠? 3학년이 되면 정시 위주로 가는 애들이 많이 생겨. 왜 그러냐면 내신이 워낙 안 나오니까 학교 성적이 누적이 되잖아요. 누적이 되는데 그게 진짜 정말 꾸준하고 성실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정시로 좀 가는데 지금은 두 개의 문이 아직은 다 오픈돼 있는 거죠. 여러분들한테는. 그렇죠? 퍼센티지로만 봐도 알겠지만 수시의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수시로 갈 수 있다면 수시로 가는 거죠. 그런데 수시에서 실패. 학생부에서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온다거나 또는 월등히 수능이 잘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수능의 감각을 타고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굳이 수시로 갈 필요는 없잖아요. 여튼 그렇지만 지금은 두 개의 문이 모두 열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수능을 오래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에 수능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 훈련에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2023년에 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OT를 지금 2023년에 듣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2022년에 들을 사람도 있겠지만 여튼 조금씩 정시 비중은 높아지겠지만 한 50대 50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예측은 됩니다. 2024는 또 모르겠지만 아직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거 알아두시고 지금은 당장 예를 준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수능을 위한 기본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리고 수시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런 거 참고해 주시고요. 제외 국민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시로 많이 너희들이 간다고 하면 꼭 알아놔. 이건 거의 변동이 지금 없는 상황인데 국수과 여러분들 과탐 물리 대신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제 이과 성향, 이과 계열로 가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정시 과탐 반영 비중, 수시 말고 정시로 갔을 때 수능 위주로 갔을 때 중요도를 좀 알아 놔야 돼, 정시에서 국어를 100이라고 했을 때 반영 비중을 수학과 과학, 과학은 두 과목이 합쳐진 거야. 물화면 물화, 생지면 생지 이런 식으로 두 과목이 합쳐진 건데 두 개를 합쳤을 때 반영 비중이 한양대 같은 경우는 국어를 100으로 보면 과학은 175예요. 두 배는 아니지만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반영 비율이 높아요. 연대도 이게 100일 때 150. 수학이랑 같은 비중이지. 그치? 중앙대도 이게 100일 때 140. 수학은 물론 160으로 좀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학이 제일 높죠. 이과 계열에서는. 성대도 국어를 100으로 놓으면 과탐 두 개 합치면 117. 고대는 거의 같아요, 국어랑. 이대는 100, 100 같고요. 이 두 개가. 서울대랑 서강대만 국어 비중에 비해서 과탐 비중이 적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본다면 국어의 비율, 비중에 비해서 과탐 비중이 높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정리시로 갔을 때. 알겠지? 나중에 여러분 정리시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비중들을 좀 알아놓으란 말이에요. 전혀 모르고 하면 어떻게. 맨날 국어 중요하니까. 국어 중요하죠. 중요한데. 국어에 비해서 과탐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물리 한 과목만 따지면 국어의 절반은 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냥 국어 수학이 국영수 중요하다. 이런 건 좀 옛말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감을 좀 미리 잡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을 내도 국어보다는 과탐 두 개 합친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수학이랑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적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어 일주일에 막 20시간 공부하는데 과학은 5시간 공부하고 있고 이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전략을 지금 엄청나게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건 아니지만 그 방향성 정도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2024년 너희들이랑 관계가 있는 건데 서울대가 과탐에 변화가 생깁니다. 서울대가 원래 툴을 하나는 꼭 선택을 해서 들어야 시험을 봐야 대학에 갈 수가 있어서 서울대를 갈 수가 있었는데 그게 여러분이 가는 2024학년도에 변화가 생깁니다. 툴을 반드시 지정하지 않겠다. 툴을 하면 약간의 가산점을 주겠지만 미미합니다만 약간의 가산점을 줍니다만 툴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폐지하게 됩니다. 즉 원 두 개만 봐도 서울대에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걸 꼭 알아두시고요. 그건 전체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툴을 봐도 돼요. 그러나 원원 조합도 이제 허용하겠다. 알겠죠? 연고대 쪽으로 서울대 학생들이 투 과목이 부담스러워서 연고대로 그냥 빠지는 학생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제 짧은 견해로는. 여튼 원만 해도 이제 서울대를 갈 수 있게 되었고 더 중요한 게 있어. 지금 보면 여기에 학과들이 몇 개가 이렇게 들어있잖아. 물리 관련 학과, 화학, 그리고 천문, 그리고 기계전기전자, 전기정보공학, 그리고 에너지자원, 항공우주공학, 농업생명과학대, 그리고 이제 사범대학 중에 물리화학 관련 생물교육과지, 그리고 의과대학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얘들이 지금 어떤 과냐면요. 물리화학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과들입니다. 이걸 이제 지정하기 시작해요. 2024학년부터. 그래서 물원, 물투, 화원, 하투 중에 즉 물리학 계열이나 화학 계열 중에 하나는 꼭 응시를 해야 이 대학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변화가 생긴 거야. 서울대가 이제 물리화학의 중요도를 높이고 있다는 거지. 그 큰 방향성을 잘 봐야 돼. 지금 하나하나의 과들보다는 절반 정도 학과에서 물리 또는 화학 중에 하나를 꼭 수능을 응시해야 응시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인과도 물론 나머지 과들이 있습니다. 물리화학을 꼭 지정하지 않는 과들도 쭉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고요. 그러나 지금은 내후년이잖아요. 24학년 수능이니까 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서울대가 이런 변화를 보여주면 나머지 학과들도 대부분 따라가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울대를 나는 꼭 가겠다. 이런 친구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물리화학의 중요도는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저는 물리강사니까 물리 중요하다는 말을 하겠죠. 실제로 대학 들어갈 때 물리를 꼭 선택해야 더 유리하거나 이런 과는 없어요. 입과 계열 중에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사실 여러분이 가는 대학들이 물리 관련 학과인 경우가 대다수 아닙니까? 그렇죠? 의약학 계열 빼놓고 그렇죠? 일부터 사범 계열이나 이런 계열도 빼놓고 화학 같은 경우도 물리를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 화학이 깊어지면 물리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대는 그냥 물리학과 절반은 물리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리를 안 하고 전공을 제대로 공부할 수는 없어. 물론 대학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지만 좀 더 긴 안목을 가지고 본다면 물리를 선택해서 공부하는 것이 당연히 여러분한테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속이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물리 안 해도 모든 과에 응시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서울대가 이런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건 조정 점수. 약간의 툴을 하나에 포함시켰을 때랑 두 개 포함시켰을 때 3.5점에 약간의 가산점을 주는데요. 물론 작은 점수이긴 한데, 작은 점수이긴 한데, 또 어떤 학생들한테는 3.5점이 중요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으로 보았을 때 툴을 해서 이 정도의 가산점 준다고 해서 툴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내가 볼 땐 거의 없다. 자, 서울대를 지금 목표로 하는 학생들, 툴을 하는 학생들도 툴가 부담스럽거든요. 정말 그 서울대 가는 애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대 빼놓고는 툴을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50만 명의 전체 응시 인원 중에 물투나 화투 선택하는, 투 선택하는 애들이 진짜 적어요. 물투만 해도 한 2천 명대야, 2천 명대. 50만 중에. 이 거로 하면 한 25만쯤 되잖아요. 25만 중에 한 2천 명, 3천 명 이 정도가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는 사실상 선택은 거의 안 할 것이다. 일부 극소수 빼놓고 이런 변화도 있다라는 거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 좀 알아두시고요. 이제 완자 이야기 다시 할게요. 그렇죠? 자, 물리학 1. 1단원, 2단원, 3단원도 되어 있고요. 역학과 에너지, 물질환자기장, 파동과 정보통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알겠지만 뉴턴역학하고 이쪽의 특수상대성이론, 연력학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죠. 특히 뉴턴역학이 1로 하나 써있지만 얘 비중은 대단하죠. 그렇죠? 뉴턴역학의 비중. 수능에서도 30% 이상의 비중을 뉴턴역학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문제 중에 6문제가량 또 7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뉴턴역학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고요. 한 줄로 써있지만 분량은 상당하다. 알겠죠? 그래서 1단원이 매우 중요하고 킬러가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뉴턴역학. 여기서 2문제가량이 킬러 문제가 나옵니다. 킬러가 3개예요. 킬러, 준킬러, 기본 문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70% 정도가 기본 문항으로 쉽습니다. 5, 6문제 정도가 킬러, 준킬러. 2, 3개가 킬러, 2, 3개가 준킬러. 그 정도로 되어 있는데 킬러 2문제가 여기서 나오고요. 준킬러가 특상에서 하나, 그리고 전기장과 자기장에서도 준킬러, 킬러급이 한 문제 정도씩 나오고 나머지는 다 기본 문항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역학, 전자기, 파동 이렇게 3개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중요도로 따진다면 이 녀석이 50% 정도를 차지한다. 알겠죠? 이 두 개 합쳤을 때 중요도로 따지면 50% 정도. 분량도 거의 50입니다. 이게 1단원이. 압도적이에요. 분량이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러분들 1학기 1년 동안 물리학원을 배운다면 1학기 때 거의 1단원을 가지고 놀게 됩니다. 2학기 때 2, 3단원을 갖고 놀게 되겠죠. 한 학기 집중인수하는 게 아니라면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집중인수라고 한다면 이게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상당히 중요한 파트가 1단원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수능으로 가도 이 부분 학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고력을 묻는 문제들이 대부분 여기하고 여기 하나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앞쪽에 비중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완자 강의 교재, 완자 책이에요. 시중에, 서점에 판매되는 그 책입니다. 자율학습 10, B3, 9, 완자로 5, 3, 오세요. 라는 뭐 이런 건데 모르겠어요. 올해 버전의 책, 책 표지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아마 안 바뀔 것 같습니다. 바뀌어도 책 내용은 바뀌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여튼 이 교재로 진행이 되고요. 이거는 메가스터디 온라인 서점에서도 살 수가 있고 여러분들 시중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로 강의가 진행이 되고 혹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무라일체 개념 완성 필기 노트는 개념들에 대해서 수업하는 것들 정리해 놓은 건데 이거는 제 고3 학생들이 공부하는 제 수능 개념서예요. 수능 개념서의 필기 노트입니다. 그래서 완벽히 싱크가 맞지는 않는데 전체적으로 내용은 거의 동일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 정리된 거야.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이거는 비타민 교재라고 해서 메가스터디에서 강사분들 교재들 살 수 있잖아요. 거기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개념 정리. 손글씨로 정리되어 있는 필기 노트고요. 리뉴얼도 좀 됩니다. 근데 리뉴얼 되기 전 거를 사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알겠죠? 기본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따로 구매하셔서 하시면 되겠고요. 뒤에 잠깐 얘기하겠지만 시그마 기출 완성 1044제라고 해서 고의고사, 모의고사들을 총정리한 책이 있고 그 강의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미 완강이 되어 있는 강의고요. 이게 또 학교 내신 시험에 반영이 기출 문제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같이 활용을 할 때 시너지가 상당히 큰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21년, 2020년까지, 2020년까지의 기출을 총망라해서 1044제의 문제를 모두 해설해 놓은 강의인데요. 교재도 그 문제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좀 더 상세하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튼 강의 교재, 기본 교재는 완자책이다. 학습 대상은 당연히 고1, 고2, 고3 다 들으셔도 되는데 주요 타겟은 물리학원 내신을 대비하는 학생들입니다. 고2 학생들이겠죠, 대부분. 물리학원을 선행하는 고1들 또는 중학생들도 들으셔도 됩니다. 기초부터 시작을 해요. 제 강의 중에 기초 물리학원 강자인 내 이름 물리학원이라는 책도 있는데 그게 실제 이거보다 더 쉽습니다. 이거보다 더 쉬워요. 더 쉬운데 얘도 고2 학생들부터 시작을 할 수 있게 차근차근 섬세하게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니까 바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물리에 대한 감각이 너무 떨어지는 학생들이나 기초가 아예 없다. 나는 뭐 중등 수준도 잘 못한다. 이러면 기초 입문 강자인 내 이름 물리학원을 듣고 이 강의를 수강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섬세한 물리학원 개념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수능 개념이랑 이런 완자 같은 내신 개념이 어떤 차이가 있냐. 수능 개념은 교과서가 8종이거든요. 물리학원이. 8종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들만 수능에 출제되거든요. 그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들을 깊이 있게 다루는 게 수능 개념이고 내신 개념은 8종에 있는 모든 개념을 중복되지 않아도 수능이 안 나와도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내신 개념의 차이예요. 대신 깊이가 좀 얕아요. 어차피 똑같은 교제에서 나온 책이에요. 교과서에서 나온 책인데 수업 자체는 많이 다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능을 위한 학생들은 제 무라일체 개념 완성을 들으시면 되겠고 내신을 위해서 수업을 듣겠다고 하면 완자라던가 또 다른 개념 강의도 있습니다. 제 개념 중에 제가 제작한 책으로 만든 뉴물리학원 개념도 있어요. 그런데 완자 같은 경우는 완자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들을 꼼꼼하게 다 다루면서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대한 신뢰가 높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나는 강의를 듣겠다고 하면 완자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또는 좀 더 컴팩트하게 내가 개념을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제 뉴물리학원 내신, 무라일체 내신 개념 완성이 있어 내신 개념 완성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완자를 위한 강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자물리학원의 구성, 완자물리학원은 상당히 풍성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 필수 개념 정리되어 있고 암기할 부분들을 정리하는 개념 확인 문제가 있어 OX와 함께 그리고 비법 특강이라고 해서 어떤 유형들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법 특강이라는 페이지가 있고 대표 자료 분석, 학교 시험에 잘 출제되는 자료들을 분석하는 페이지가 또 따로 있고 내신 만점 문제, 다양한 유형의 문제하고 서수력 문제들을 대비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중단원, 각 대단원이 또 두 개의 중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단원 마무리 문제가 내신과 수능, 수능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수능에서 완전 킬러는 배제되어 있어요. 수능의 중급 이하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중단원 마무리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수능 실전 문제라고 해서 대표 유형을 수능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수능의 중급 이하 킬러들은 대부분 다루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들 중에 고3, 고3 기출 문제들이 고2 모의고사, 고2 내신 시험에 반영이 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들이 거기서 끌고 와서 학교 시험을 만든단 말이야. 알겠지? 그런데 킬러까지 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플러스 알파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 학교 수준이 되게 높은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막 서울대 많이 보낸 학교들이 있잖아요. 변별력 가져야 되니까 수능 킬러 문제들도 학교 시험에 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친구들은 수능 기출 문제를 꼭 함께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그 시그마 기출 완성을 같이 부교제로 보라고 한 거예요. 여튼 완자 물량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완자 강의를 촬영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나갈 때 지켜야 될 거를 하나 딱 잡고 갔는데 그게 뭐냐면 완벽하게 완자에 맞춘 수업을 하자. 이 교제에 맞춘 수업을 하자. 이 완자라는 책을 선택하는 선생님들이 일부 있어요. 우리 사이트 말고 다른 사이트에도 있어. 이거는 이제 출판사랑 계약을 해서 강의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대충 그냥 책만 쓰고 강의는 그냥 자기 강의 막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최대한 이 책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 교제를 갖고 공부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식. 그래서 모든 문제풀을 합니다. 제가 장담하건데 제가 알기로 완자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 중에 제가 가장 완자에 맞춘 수업을 했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알겠죠? 안 푼 문제가 개념 확인 문제에 괄호 넣기 빼놓고 다 했어. 괄호 넣기. OX까지 다 했어. 괄호 넣기 뭔지 알지? 이게 용어 정리하는 거. 그 문제 빼놓고는 모든 문제를 중간원 마무리, 실전 문제 모두 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교제와 싱크로율이 높은 강의다라고 자부합니다. 알겠죠? 자, 강의 구성 50분 기준 약 73강. 상당히 많죠. 73강이니까. 물론 근데 50분이 안 되는 강의도 많이 있어요. 30분대, 40분대도 있어. 이게 약간 좀 강의 시퀀스를 좀 따라가다 보니까 강좌 수가 좀 늘긴 했는데 73강 정도인데 너무 부담스러워 할 필요는 없어요. 내신 대비이기 때문에 내신 범위만 잘라내면 이거의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잘릴 거 아닙니까? 충실하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강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알겠죠? 전체를 다 듣고 1학기 중간고사 대비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중간고사 범위만 딱 들으면 되기 때문에 충실하게 강의를 했다라는 것을 강의 수에서 알 수가 있죠. 모두 스튜디오에서 열심히 촬영을 했고요. 완자로 현장 강의를 하진 않기 때문에 알겠죠? 8종 교과서의 모든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보충 강의로 몇 개가 일부 학교에서 설명하는 이제 수능 수준을 벗어난 아니야 아니야 고등 교과 수준을 벗어난 8종 교과서에서 없는 데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계속 또 보충 강의로 또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이 놓치는 개념이 없게 설명을 모두 해 놓았습니다. 전체 문항을 풀고요. 내신 문제부터 수능 중급 수준 문항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이 알겠죠? 킬러 문제 같은 게 끌고 왔는데 약간 변형이 되어서 쉽게 갈무리 되어 있는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급 수준이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기초부터 중급 수준까지 다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습법. 이 책이 책 단원 앞쪽에 리뷰라고 되어 있는데 배운 것도 없는데 리뷰가 먼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전 교과 여러분 통합과학이라는 것 또는 중등과학에서 배웠던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약간 점검하는 게 여기 리뷰로 들어가 있어. 그 리뷰를 한번 읽으세요. 한번 읽어보고 아 이런 게 나와 예전에 내 공부했었지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이 정도만 그냥 체크만 하셔도 돼요. 어차피 수업 들어가면 다 강의합니다. 그 리뷰를 한번 확인하시고 강의를 수강하시면 돼요. 수강하고 복습은 당연하겠죠. 수강하고 개념 복습을 합니다. 개념 복습을 하고 단연의 핵심 내용 파악한 다음에 문제를 푼다. 알겠죠? 문제풀이. 소단원별로 문제들이 있겠죠. 풀고 푼 것 중에 일단 저는 물리감각이 너무 없으면 모든 문제풀이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 보는 것도 공부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고2잖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 자체를 처음에 잘못 잡으면 물리가 고3까지도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문제풀을 다 보는 게 맞아. 학교 시험을 또 대비하려면 또 시간이 조금 많이 있잖아요. 방학 선행도 할 수 있고 그죠? 학기 중에 또 수능 직전 임박하기 전 수능 한 달이 되기 전 그 전에 공부할 때 문제풀이 다 보시고 수능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직전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한 주, 두 주 사람마다 직전은 좀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시험이 가까이 오게 됐을 때는 풀었던 것들을 재복습하는 방식을 해주길 원해. 알겠지? 미리 한 번 쭉 다 풀어보고 그 중에 다시 직전에 풀어봐야 될 것들을 체크한 다음에 시험이 임박하게 되면 그 체크된 것들만 공부하는 거지. 복습하고 개념 복습하고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해설지를 봐도 잘 모르겠으면 Q&A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면 우리가 일요일만 빼놓고는 모든 요일, 월, 화, 수, 금, 토, 오전 중에 질답 처리가 모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저녁 때 올리면 다음 날 점심 이후에 오전 일정 마치고 오후에는 전부 다 답변을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반복 학습 및 직전 대비로 활용한다. 이게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내신 대비는 평소에 공부를 안 하고 벼락치기만으로 다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부 학생들은 물론 그런 능력이 있는 친구도 있는데 극소수고요. 평소에 공부해 놓고 시험 직전에 다시 복습하는 형태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만점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학교 시험에 학교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제공하는 핸드아웃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출력물, 출력물, 프린트 일반적으로 프린트라고 부르는 거 프린트 같은 것들을 또 푸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공부하고 잘 안 풀렸던 것들을 찍었다가 직전 때 다시 한 번 공부하시면서 학교 자료 공부하기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겠고 시그마 기출 완성을 잘 활용을 해주세요. 알겠죠? 2020년까지 수능 기출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고 2021년 거는 기출 300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수능 강좌에 포함이 되는데 그것까지 푸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 전까지 나와 있는 이 1044제의 문제를 가지고도 여러분들의 학교 내신 시험 준비가 거의 잘 될 거예요. 극최근 시험까지 반영하는 분들은 이제 제 강의 중에 기출 300으로 리뉴얼되는 강의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고2, 고3 문제를 모두 총망라한 기출 문제는 사실상 존재하지가 않아요. 존재하지가 않고 이것밖에 없어 지금 온라인 강의 하시는 분들 또는 서점에 들어가도 고2 모의에서 정리되어 있는 건 없는데 저는 철저하게 다 정리를 한번 해서 전체 강좌를 2021년도에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닫아버리려고 하다가 그러기에는 학생들이 너무나 그 문제들에 대한 풀이 양이 방대하고 선생님의 노력이 너무 아깝다. 그리고 내신으로 활용하기에 너무 좋다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남겨뒀고 남겨놨어요. 그래서 완자와 함께 활용을 하시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래도 간단하게 시그마 기출 완성 얘기를 하면 2021년에 제작이 돼서 완강이 됐습니다. 2021년까지의 모든 기출 2021학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20년 수능까지 학년으로 따지면 2021학년도 수능 문제까지 모두 들어 있고요. 전문항 1044제에 대한 모든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2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 중에 기본 문항, 고3 모의고사 중에 심화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시그마 기출 완성이라는 책인데 학교에서 수능 위주로 내신 시험을 내는 학생들은 꼭 잘 활용을 하셔서 문제풀이하고 찾아서 강의 보시고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하여튼 여러분들 완자를 통해서 완자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었는데 1강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내신 성적 꼭 1등급 받도록 합시다. 알겠죠? 고맙습니다. 알겠죠?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